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저는 꽃 선물이 이쁜 쓰레기라고 느껴지는 게 너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속상합니다. 저희의 아이덴티티 자체가 온 세상을 꽃으로 물든 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꽃을 선물 받고 꽃 선물이 활발히 되는... 사람들이 많이 입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